물론 잡다 한 거 안다고 뭐 세상이 바뀌느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도 안 봐. 진짜 이런 거 찍으니까 진짜 얘기하지. 이런 건 말할 때도 없어.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초와 관련해서 부적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부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뭐뭐 출판사에서 부적에 대한 책을 하나 써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말까지 오갈 정도였는데 부적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화 구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진리, 신 중심의 문화는 신이 어떻게 나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인간과 신은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전통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막 종교 전통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걸 정점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축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22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이르면 진리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히랍도 그렇고 그래서 히랍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탈레스, 탈레스, 아르메니데스 해서 숫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죠. 거기 숫자는 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도자, 맹자, 장자, 순자 해서 자자 들어가는 자는 큰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큰 선생. 그래서 앞에 성을 붙이고 그러니까 김 씨 큰 선생님 이런 쪽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박 씨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학원으로 말하면 1타 강사지 1타 강사 그쪽 전공에서 최고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타하고 마비라 같은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현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 현상 속에서 존재는 하지만 우리 현상적인 것 같고는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가 뭐냐면 수의 수. 수학할 때 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수학 배점이 이렇게 높으냐면 그게 사실은 플라톤 때문이다. 플라톤의 영향 때문에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나 이런 사람들은 수의 정합성이 진리를 모사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이데아나 이러한 진리적 가치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완벽한 거죠. 숫자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계산 현상 내에서 보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계산들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좋으냐 그냥 좋으니까 싫으면 왜 싫으냐 그냥 싫으니까 이런 거지 나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가는 거고 숫자는 거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그런 숫자 전통이 아이시타인까지 거의 그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과연 그러한 숫자가 이제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의 양자역학 하이제베르그 나오면서 이제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이시타인이 신은 주사위는 울음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과학이 밝혀내는 바로는 전 우주를 지배하는 건 그냥 우연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수가 타당하냐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 계산이라는 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으니까 아무튼 히랍 철학에서는 수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티그리스 유파르테스 강의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으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고 그것은 진실한 거다. 그래서 진실한 언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를 타고 진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진언에는 특수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거는 주, 그 다음에 긴 거는 다라니, 다라니 이래갖고 그런 진언들을 외우면 그것들은 어떤 초월적 힘을 준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맹세, 서원, 추건문화도 이런 진언문화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서원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초월적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진언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서원, 추건, 그 다음에 맹세 같은 그런 식의 알아들을 수 있는 진언문화 그 다음에 하나는 초월적 진언문화 그리고 둘 다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아직도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천수경 같은 거 하면 못 알아듣는 진언을 한참 하고 사실 불공태도 못 알아듣는 진언 보공양 진언, 운신공양 진언, 저거저거 해서 진언들 하고 신도만 못 알아듣느냐, 신도 못 알아듣고 에브리바디 다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도 관계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발음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내용을 이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쌍화탕이나 콘택600 먹으면 그냥 감기가 낫는 거지 그걸 내가 이해하고 먹는다고 해서 더 빨리 낫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언류가 하나 있고 맹세, 서원, 추건 이런 거 추건 우리가 불러주면 사바세계 남선부주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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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사람이 뭐가 뭐가 잘 되라. 참선자, 의단, 동로, 연불자, 삼매현자 어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학업자는 뭐가 잘 되고 쭉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한문툴에서 그렇지 사실은 듣고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에 대한 신뢰문화라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인도 쪽이 언어의 문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언어적 문화예요. 신은 말로 말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침묵의 문화입니다. 말로 떠드는 놈 치고 상태 좋은 놈 없다. 논어에 나오는 교원영색 선인이라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얼굴빛을 좋게 해서 잘 웃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있는 남자 이런 놈 치고 싸가지 있는 놈 없다. 선인이라 그러니까 어진 사람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침묵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과묵해야 된다. 언자부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노자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저 장자 외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떠나는 득의 망전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강을 건넜으면 배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수단이지 철저하게 수단이지 그 뜻은 진실은 진리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선종에서도 나오는 언어도단 그 다음에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이게 동아시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교 안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의 부처님 제자는 성문승입니다. 많이 들은 놈. 그러니까 이거 언어 신뢰적인 문화고 동아시아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실청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말은 언울하게 논어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말은 언울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말할 수 없어 라고 그러면 너무 무성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얘기하는 게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물시상 주역 계사전에 보면 관물시상 그래서 사물에 어떠한 뭐라 할까 상징을 부여하는 문화 그 대표적인 게 주역의 태극과 팔케 같은 쓴 거예요. 우리 태극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극기 안에 건곤, 감리 네 개의 캐만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여덟 개거든요. 건태이진, 송강감곤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캐가 있는 거고 지금 상징적으로 거기 중에서 대표적인 대장급 네 개만 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만든 거죠. 거기에 우주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태극기야말로 가장 철학적인 국기다. 중국의 오성홍기 별 다섯 개 프랑스,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 국기들은 다 3세끼, 2세끼 이래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하는 정도 국기면 우리야말로 굉장히 철학적인 국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철학과 선생님이었으니까 철학과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상징을 가지고 어떤 도형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것은 언어를 초월했고 단지 진리를 표현하는 수단 그러니까 진리까지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중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징기호다. 그리고 주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주역 개사전에도 언부진의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입상의 진이 어떤 형상을 그려서 진리를 드러낸다. 어떤 기호를 통해서 전체를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고 언어에 대한 비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한자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어요. 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문자가 한자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상용문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게 중국 운남성의 동파문자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약간 쓰는 거 외에는 수십억이 쓰는 거는 상용문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쓰는 건 한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용문자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워낙 기본 자체가 그지 같아서 이걸 수리를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어버리면 우리같이 한글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언어 가지고 이 한자로는 제대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말일이 자를 하나를 써놓고 어떤 때는 그리고가 되고 어떤 때는 그러나가 돼요. 이게 한자의 미개성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그리고고 언제가 그러나입니까? 아니 그냥 앞뒤를 봐서 문맥을 봐서 그러나로 해석하고 싶으면 그러나 그리고로 해석하고 싶으면 그리고 순접과 역적이 한 글자로 가는 거는 진짜 웃기는 글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자가 상용문자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창일이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용이 시작되는 거고 나중에 장원원의 역대명학이 당나라 때 그거 보면 서화동원이라고 그림과 글씨는 같은 근원을 가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글씨 자체가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자 문화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글씨는 글씨고 그림은 그림인 거지 그림과 글씨가 하나로 합쳐지는 방식은 이 동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씨 자체도 예술로 보죠. 그러니까 추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미개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신뢰하지 못하고 문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직관적인 거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이 좀 더 열려있는 부호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그게 부정문화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부정문화의 시조를 보면 이제 복희씨가 복희 여와 신농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중국 문화를 시작한 사람들 이런 거 얘기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복희가 황하에서 그림을 얻었대. 황하에서 말이 하나가 나왔대. 그게 용마래. 용마. 이게 말토템이 있어요. 동아시아에. 그래서 황하에서 말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말 배떼기 옆에 어떤 그림이 있더래. 그걸 하도라고 합니다. 하도. 낙서. 그리고 하나라의 우왕치세 때 낙수라고 하는 그 황하의 지류가 있어요. 그 낙수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왔대. 거기 치수를 하고 있는데 거북이가 나왔대. 물을 이렇게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 황하가 자주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거북이 배깝질인지 등껍질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이렇게 약간 바둑판 같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낙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 이렇게 황하에서 용하에게 나온 그림. 그래서 하도. 그 다음에 저거를 낙수에서 나왔다. 그래서 낙서. 우왕 때. 우왕 때. 하나라의 시조인 우왕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라까지는 전설적인 나라고 은나라부터가 이제 황하 문명하면 은나라 은허의 발견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라입니다. 그걸 합쳐서 하도, 낙서를 합쳐서 도서라고 하는 거고 도서가 지금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낙관 원래 이름이 도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낙관이라고 잘못 쓰지만 원래는 그게 도서예요. 그게 그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쓰고 도장 찍을 때 그거를 이제 그림 문화로 그래서 빨간색으로다가 그림을 딱 이렇게 주치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죠. 지금도 그렇게 문화들이 남아있죠. 도장은 빨간색으로 찍죠. 그게 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부적의 시조예요. 부적의 시조고 이제 부적하면 보통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노란 황지에다가 빨간색 주사로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사는 뭐냐면 수은하고 유황, 화합물인데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쓰기 때문에 모든 삿댕거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집 우물에는 주사를 묻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집 우물 옆에는 마을 우물이에요. 그게 다 공동 우물인데 그런 데는 이제 개수나무를 심고 개수나무도 빨간 계피라고 하는 게 빨갛다는 의미고 주사도 빨갛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개수나무가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달나라까지 진출을 하는 거고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다 벽사 문화예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우물이 조금만 잘못 관리돼서 수인성 질병으로 돌면 한 마을이 절단이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삿댕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능들을 한 거죠.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 때 보면 청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사, 진사라고 하는 거죠. 주사, 주사를 넣으면 그게 최고급이에요. 주사하고 청아가 청아는 코발트 쓰는 거고 그건 회의청이라고 해서 수입해와야 했고 주사 같은 경우도 구하기가 어렵고 주사도 좋은 거는 금이랑 거의 같은 값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사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주사로다가 이렇게 써서 가지고 있으면 부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쓸 때도 있고 또 뭘 쓰냐면 닭피를 쓸 때도 있고 그것도 수탁의 벼슬을 잘라서 그 피를 뽑아서 쓰거든요. 수탁이 새벽을 알리고 그게 모든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전에 닭이 울면 사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날이 밝고 어쩌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많이 몰린 데가 닭의 벼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닭도 그렇고 저거 뭐야 사슴도 이 뿔에 에너지가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용을 먹는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수탁도 예전에는 수탁도 숭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림이라고 하는 기말지 나오는데도 닭이 울고 그 다음에 박혁거세 부인인 아령 부인도 원래 주둥이가 부리가 됐고 그래서 씻어주니까 아령정에서 씻으니까 부리가 떨어졌다. 이게 닭 토템이에요. 닭 토템. 새 토템, 닭 토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화에 정초에 붙이는 세화에 닭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호랑이 그림 나오고 까치 그림 나오고 그 다음에 맹수 그림 그러니까 저 뭐야 매나 독수리 그림 나오고 그런데 닭 그림이 의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잉어 그림 잉어는 이제 등용문 이렇게 해서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상징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닭피로 쓰거나 주사로 쓰거나 예전에는 아마 닭피가 더 쌌었을 겁니다. 단가가 주사가 훨씬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강아지 말씀드리면 주사 혹시 사람이 정신이 혼절했을 때 부적을 불에다가 탁 태워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휘저어서 그 잿물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주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사의 약 성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적의 성분이 아니고 부적의 효과가 아니고 주사 효과예요. 그래서 금속으로 된 약제를 썼을 경우에 제가 또 한의대에서 또 오랫동안 강사를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이 금속 성분의 약 성분이 제일 빨리 받아요. 그래서 우황청심만도 먹으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다. 그거 맨 밖에 쌓여있는 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의 약은 그렇게 빨리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사극 보면 이렇게 사약 먹으면 바로 사람이 배갈 뒤집고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약 먹고 불 때서 우리가 쌍화탕 먹고 찜질하듯이 한 번 해야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불 때 줘요. 불 또 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두 가지로 그렸다더라. 닭피로 그렸다거나 주사로 그렸다거나 그리고 그걸 황제에다가 황색은 이제 길하다. 그 다음에 황제가 많이 쓸 수 있는 최고급 색이니까 그 권위를 내세워서 부적을 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롱시천의 뽀박자 네 편에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 사람인데 그런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적을 나무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나무 패로. 손바닥만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도 재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라든지 수백 년 된 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거기에 벼락을 맞으면 더 좋고 그게 이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적을 파가지고 폐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호폐처럼. 사실은. 그런데 그게 수백 년 된 나무가 벼락 맞은 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먹을 발라서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인경하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경전 찍듯이. 그래서 검은 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낼 때는 검은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부적도 있어. 그래서 원래는 나무로다가 만드는 게 원형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찍어내는 방식도 있다더라. 실제로 절에서도 다란이라든지 이런 거 복작물을 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찍어놓은 게 있어요.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 종이에다가 아까 황제에다가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적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 부적.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행하는 부적은 태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극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고분 형태 부적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들은 올 그림으로 된 게 가장 오래된 형태예요. 그래서 삼재부적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두 일족 응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다리 다리가 하나인 매 부적 참여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음주에는 서점의 작가가 불운한 형태